호두과자. 여기 왼쪽 벌벌 바로 있어 꺾으면. 한복이 되게 비싼다고 들었는데. 아 사요? 호두과자입니다. 호두과자 하나 드셔보세요. 호두과자입니다. 호두과자 하나 드셔보세요. 네. 호두과자 하나 드셔보세요. 이거는 왜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? 한복 재질 고르라고 이렇게 있는 건가요? 조희야? 잡혔나? 싸인하고 있나? 조희가 왜 안 오는 거야? 이불이 따뜻할 것 같아요. 재질이 다 부드러운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조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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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 와. 조희야 스파이 아니야? 진짜. 바로 앞인데. 아 참. 야 이거 기가 막히네. 어디 간 거지? 어디 간 거지? 조희가? 조희야. 야 너 어디 갔다 온 거야? 너 호두과자 사왔니? 저요? 너 호두과자 뭔지 알아? 너 얘 뭐 이상한 거 사왔는데? 아니요. 저는 고구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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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두과자 사왔지. 아 그래 호두과자 사왔구나. 어쨌든 호두과자지. 뭐 사왔네. 저는 호두과자 두 종류의 맛이 있어요. 이거는 오리지널 호두과자. 이거는 고구마 맛 호두과자. 고구마요? 고구마. 아 진짜요? 네. 먹어볼게요. 음. 어떠세요? 음? 으음. 어 손에 있다. 너를 잃은 줄 알았어 우리. 너 소파이니? 소파이니? 아니 아니 아니.